안녕하세요 심리북튜버 쏭아지입니다. 오늘의 책 프로이트의 의자는 정신분석 전문의이신 정도원 선생님의 스테디셀러이십니다. 스테디셀러이십니다. 스테디셀러입니다. 책 제목이 프로이트의 의자라서 저는 프로이트의 이론에 대한 이야기만 할 줄 알았는데 프로이트의 어떤 전통 정신분석학 개념을 중심으로 가져가긴 하지만 시대가 흐르면서 변해온 정신분석학의 여러 이론가들과 그 이론을 현대 정신분석학까지 두루 함께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대의 사실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어떤 결론을 맺을 때 항상 등장하는 말이 있어요. 인간을 너무 성적 욕망이라는 틀에 가두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비판이 있거든요. 근데 이 프로이트를 공부해보신 분들이라든지 책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거는 100년도 훨씬 전에 아주 초기 정신분석학의 내용 중 일부만 가지고 지금까지 오해를 하는 거지 현재의 정신분석학은 인간의 문제를 다룰 때 전혀 성적 욕망만을 가지고 다룬다든지 아니면 오래된 프로이트의 초기 정신분석학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오해도 이 책을 통해서 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초기 프로이트의 그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개념적인 틀은 지금까지도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사적인 발견인 거죠. 그렇지만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은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따라서 또 수정되고 보완되어 온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종종 책을 읽으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이 책을 왜 지금 알았지? 네 이런 생각이에요. 이 프로이트의 의자라는 책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시험을 치기 위해서 막 딱딱하고 어렵게 소개된 프로이트 책 그 이론을 막 머릿속에 막 구겨 넣을 때가 막 떠오른 거죠. 네 그래서 프로이트의 이 이론에 나오는 여러 개념들을 정말 이렇게 쉽고 정말 재미있게 풀어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분이 나타나셨다니 이런 어려운 내용을 사실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게 더 고수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아빠가 아이한테 뭔가를 설명해 줄 때 아이의 언어로 이렇게 풀어서 바꿔서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 세심한 배려가 한 문장 문장마다 따뜻하게 담겨 있었어요. 와 정말 능력자 선생님이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리학과 학생들은 프로이트를 공부해야 하는 어떤 영역이라든지 그런 과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과서를 보시기 전에 이 책을 먼저 읽어보시기를 강추합니다. 네 전공생이 아니라 일반인이 교양서를 교양서로 읽으신다면은 프로이트와 관련한 그런 그의 이론이라든지 그에 대한 내용은 이 책 한 권이면 충분하시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책보기, 책 맛보기, 책 맛보기 소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크게 이 책은 네 가지의 큰 주제 덩어리가 있고 그 안에 이제 세부적인 책토로 나눠져 있는데요. 전 그 책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그 프로이트의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무의식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이 거의 전반에 깔려 있어요. 그만큼 무의식이라는 개념의 발견은 정말 역사적인 위대한 발견이었고 또 정신분석을 이야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그 개념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제 덩어리에서 다루는 내용은 일단 그 정신분석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정신분석이라는 것은 내담자가 이야기한 것에 근거해서 치료자가 내담자를 이해하고 그 이해한 내용의 의미를 해석을 해서 내담자에게 되돌려주는 과정을 이야기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과 함께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을 이해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개념, 이론적인 틀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정신분석, 이 정도원 선생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셨냐면은 정신분석 렌즈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정신분석 렌즈를 통해서 마음의 문제들을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주제 덩어리에서는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틀 그리고 정신분석 렌즈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의식, 전의식, 의식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드, 자아, 초자아 이런 용어들 그리고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힘 리비도라든지 타나토스 리비도는 성에너지를 이야기하고 타나토스는 공격성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방어기제 이런 여러 가지 이론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아빠가 동화를 읽어주듯이 아주 쉽고 다양한 예를 들어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좀 걱정되는 거는 제가 이제 쉽다고 해서 정말 그 학문적인 깊이가 떨어진다든지 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니까 오해를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주제 덩어리에서는 그런 개념들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주제 덩어리에서는 정신분석을 이해하기 위한 틀 그 정신분석 렌즈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문제들을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번 장을 통해서는 정신분석학에서는 이런 다양한 마음의 증상, 문제들을 어떻게 또 해석을 하는지 또 어떻게 극복하고 치유까지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불안이라든지 공포, 우울, 외로움, 절망, 시기심, 질투, 좌절, 분노, 열등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하게 증상으로 나타나는 알고 보면 무의식 속의 상처를 정신분석 렌즈, 이론적 틀 개념을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는 거죠. 저는 사실 프로이트의 이론이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결정론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5세 이전의 어떤 경험이 평생을 좌우한다 이런 류의 이런 결정론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희망적인 이론이다라고 배웠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장을 통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어떤 편견이 좀 깨지는 경험도 한 거죠. 정도원 선생님의 설명을 통해서 정신분석 틀 안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을 보고 굉장히 새로웠고 또 동시에 저 또한 교과서에서 나오는 그 100년 전에 프로이트의 아주 초기 이론에 묶여 있었구나라는 것을 좀 깨닫고 각성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우리가 막연하게 분노라는 감정 혹은 뭐 공포라는 감정 이런 우울이든 외로움이든 어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의 단어들에서 딱 떠오르는 느낌은 왠지 우리를 갉아먹는 좀먹는 나쁜 것들이라는 생각을 먼저 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힘들게만 한다고 생각했던 이런 마음의 증상들에게서 긍정적인 요소들을 찾아내셨고 또 정신분석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또 이런 길들을 안내해주고 있는 챕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안 같은 경우에는 나를 행동하게 하는 어떤 큰 동력으로 해석을 했어요. 불안에 대해서 혹은 또 공포에 대해서는 우리를 살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바라본 거죠. 그래서 너가 생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감정이야라고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설명을 해주죠. 굉장히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본 거죠. 그리고 또 절망 절망 같은 경우는 절망의 상태를 폭발적인 에너지가 있는 상태로 보았어요. 그래서 이 폭발적인 에너지가 있는 절망의 상태를 그 힘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분노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는 자기애의,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애의 상처가 나서 흘리는 피라는 표현도 하셨어요. 정말 시적이다라는 생각을 했네요. 또 좌절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거장에 너가 선 것일 뿐이야. 그 좌절의 어떤 어두운 면만 본 게 아니라 그 밝은 면도 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인 관점에서 정신분석학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다양한 예와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쉽게 설명해주는 챕터가 두 번째 주제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제 덩어리에서 다루는 내용은 이 방금 두 번째 주제 덩어리에서 다루었던 무의식 속의 상처가 증상으로 드러나기까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떤 대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대상을 통해서 그런 상처들이 생기고 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그 대상과의 관계를 통해서 상처도 생기고 또 치유 또한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프로이트의 이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정신분석 이론가들의 이론을 곁들여서 애착이라든지 고독, 외로움, 오해, 집착, 사랑, 복수 이런 주제의 내용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무의식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가 라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주제 덩어리를 통해서는 실제로 무의식의 어떤 그 힘을 그 무의식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정신분석학에서 사용하는 방법 중 아주 작지만 몇 가지를 소개하고 또 정리해주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숨겨진 자신의 어떤 무의식에 좀 더 편하게 접속을 하고 또 탐색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실제 정신분석을 받으면 가장 좋겠지만 사실 그 쉽지가 않죠. 그죠? 바로 우리 곁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나의 내면을 열고 또 억압된 나의 어떤 상처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것 그리고 그 치유하기까지의 그 과정을 정신분석학이라는 그 마음의 학문을 통해서 먼저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여행을 떠난다는 생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